안녕하세요. 헤드빈티브입니다. 제가 카메라를 안 들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계절에 지금 온도 감각이 케이 화나님도 그렇고 속고기 폈잖아요. 저도 속고기 펴고 지금 이게 온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도로기랑 지구 뭐 이런 온난화 때문에 달리는데 지금 이천에 저기 경포에서 실망했는데 개나리 꽂힌거에요. 보시겠어요? 지금 이게 다 맺혔어요. 맺혔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면요. 다음주는 날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죠? 이게 경주 불곱사 입구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. 이천에 저희가 개나리 꽂힙니다. 그죠? 쭉 저쪽으로도 지금 단풍과 함께 이렇게 피어있어요.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, 요거는 개나리 꽂힙니다. 이렇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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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여기도 다 개나리 꽂힙니다. 땡겨버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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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왜 가누나 이렇게 당하지? 네 여기 저쪽에 좋은 개나리도 지금 다 피어있어요. 개나리 꽂힙니다. 개다. 아악. 개다. 개다. 다 피어있어요. 개나리가. 다 피어있어요. 개다. 다 피어있어요. 개나리가. 잘 inadequate. 렌즈. 의미있어요. qué다. Troia willen? 잘 installing. 다 됐어요. 경usta. 이분алась. 봄에 confiscated, konta. 홈에 솟ório. 이제 바지가 개나리에요 아이고야 그냥 한 고개가 아니고 다 폈어요 여러분 저쪽에도 보세요 계속 개나리인데 저쪽까지 다 피어있어요 보이시죠? 늦거울 지는 개나리 낙엽과 개나리 이상 희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! 권님! 좋아요!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